잠시 후, 일본 카운팅이 시작됩니다. 지금까지 이런 맛이 없었다. 이것은 카르비와 돈다이인가? 컷! 안녕하세요. 저는 카르비와 돈다이 만난 때 만난 것처럼 기연부터 멋진 매력 다 가지고 있는 일본 아이치의 송 유키입니다. 저는 4월 좋아하고 대학에서 영화 감독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명한 4월 장면을 보여줍니다. 어땠어요? 좋아요? 하지만 나에게는 또 1,50분이 있습니다. 바로 K-POP 아이돌! 이 BOYS PLANET를 통해 저의 매력은 또 보여줍니다. 노력할게요. 네,まだまだ 미적な姿을 たくさん見せ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が 이 BOYS PLANET를 통해서 たくさんたくさん 成長していく姿を お見せするので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. 미루익이 파이팅! 컷! 안녕!